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TV에서는 광화문 자영업자들의 그런 항의 시위를 소개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장사다운 장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고정비나 생활비를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였을 텐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과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12월 23일 날 한국은행이 아주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수입니다. 자영업의 대출 걱정 실태가 그 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총 887조 5천억으로 전년의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약 14.2%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887조 5천억입니다.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는 물론이고 가계대출 일반 증가율인 10.0%를 크게 상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규모 887조 5천억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583조 5천억 그리고 가계대출 304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자영업자 대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의 59.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가계대출을 총 합치게 되면 그 규모가 3,240조 4천억이 됩니다. 이 가운데 바로 자영업 대출이 27.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실화가 되면 금융권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3억 5천만 원으로 비자영업자 대출규모인 1인당 대출규모인 9천만 원의 4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흐름은 임근 근로자보다도 대내외 충격에 훨씬 취약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1997년도의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시 자영업자 소득은 임근 근로자보다도 크게 떨어졌고 회복되는 데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 소득은 임근 근로자와 달리 큰 폭으로 감소했고 회복 기비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강화되면서 그 어려움이 훨씬 더 과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영업 상황은 폐업이 지연되면서 부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전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22년도 3월에는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종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 대출에 대해서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2020년 4월, 2020년 9월, 그리고 2021년 3월, 그리고 2021년 9월 이렇게 모두 네 차례 자영업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원리금 상환 유예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또 3월에 원리금 상환 유예는 종료될 예정입니다만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또다시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 대출 급증의 위험을 좀 더 상생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영업 대출 규모가 어떻게 눈덩어리처럼 불어났는가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소상하게 이 문제의 시급함과 위중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자영업 대출의 총액이 354조 5,92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약 10년 만에 2.5배, 250%가 증가한 겁니다. 자영업 대출의 10년 만에 2.5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인 거죠.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자영업 대출 규모가 총 755조 1천억이기 때문에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하면 9월까지만 하더라도 9개월 동안에 132조 4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의 추계치를 사용하게 되면 자영업 대출은 150조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2020년 지난해보다 올해에 150조 정도의 자영업 대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대단한 규모인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다중 채무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뿐만 아니고 비은행권 게다가 카드 대출까지 받고 있어서 대출의 질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표면와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에 공식적인 통계가 밝히는 것보다도 매출 극감과 영업적자 누적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아마 자영업 대출의 부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원천적으로 대출금의 많은 부분이 상환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담보 같은 물건들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는 대손충당금으로 아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지난 10월 6일 날 한겨레신문은 한국은행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흥미로운 분석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금융권별 대출 잔액 증가 추세입니다. 그게 가장 우량인 은행권에 비해 가지고 비은행권이 대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별 대출 잔액 추세를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가지고 대부업의 대출을 받은 경우가 71.8%가 증가합니다. 보험사가 37.8%가 증가합니다. 상호금융이 20.9%가 증가합니다. 상호저축이 2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은행권 대출들이 막히니까 비은행권 관련된 그런 대출을 받는데 여기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된 것은 대부업의 대출 액수가 71.8%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신용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밀려서 점점 고금리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자영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딱한 소식입니다. 취재에 응한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이분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아마도 이 같은 어려움들이 대부분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분 말씀입니다. 최근 10개월간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은행권 한도는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쓴 겁니다. 제1금융권은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가계와 관련된 부채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80% 가까이 추락하는 바람에 1년 반을 넘어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여력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 보편적인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들을 정책 목표상 이런 전년병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면 정말 또 다른 데서 풍선효과처럼 터져가지고 빈 문제 때문에 또 홍역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박력이란 초미의 과제를 위해서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거의 전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부채라는 것이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열심히 벌어서 갚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부채입니다. 그런데 2년간 공백이 커머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자영업자 대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입견처럼 작을 수가 있는데 기업 대출의 59% 가계대출의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자영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금융권의 문제고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정부가 맡게 될 큰 그런 숙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